없을걸? 있으면 좋지 않을까? 내게... 다이아를 또 저기에 넣어놨잖아... 오라눔실 한세트정도면 되죠? 몇개 만들까요? 나 내 컨트롤에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아 왜그래? 괜찮아... 잠시만... 이거 한개 한개씩으로 나옴 오라눔실 한개 한개로 나옴 아 빡치네 나무 나무 위에 있었나? 자갈을 가르면 부시떨이 나오네? 새로운... 새로운 거다... 고급회로 어떻게 만드는거지? 그거... 회로에... 일반 회로에서... 발광석 가루 두개랑... 레드스톤 네개랑... 청금석... 청금석도 필요하네... 하... 청금석은 있어 여기 이따만... 한참 볼까? 청금석 네세트... 너무 꽤 있는데? 네 회로 만드는 법도 까먹어서... 나도 그거 계속 보면서 하는데? 방송 보는 사람도 얼마나 답답할까 그럼... 이거 너무 예쁘다... 그리고... 연철 발광석 청정석 발광석 가루 밑에 있지 뭔가? 어 두 개 있다 오라늄쉘 한 상자 만들었는데 더 필요함? 냉각실은 어디 있지? 10K 냉각실로 만들어요? 10K 냉각실로 만들어요? 바텀님 빤소펌 재오픈 곧 있으면 해요 그거 옵식이완 좀 해주세요 30K 냉각실도 있는데? 10K로 만듦? 아니에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밑에 바로 내려가면 그게 있음 시디언 있음 아니야 캐던게 캐세요 어? 뭔 소리야? 이거 싫어? 이거 할거야 고무 고무 조명기 보급회로 몇 개만 될까요? 이거는 냉각실은 헬멧이 어디지 이건 한 번에 못 탐 일일이 한 번씩 해야 돼 물 떠야 돼서 수작업인 ㅋㅋㅋㅋㅋ 수작업인 ㅋㅋㅋㅋㅋ ㅋㅋ ㅋㅋ 만드.. 나 야식형 드디어 만들었어 축하해 어..어 내..양동이 썼음 내 지금 밤이 일어었어 그런가? 밖에 잘 보이.. 아 나 제트팩 꼈지 그럼 이제 초 없어도 잘 보이는거임? 그렇지 그렇지 동물에서 하다가 용암하면 눈도 터질라나? 실명 실명 실명이 언제부터 눈터지냐? 어흐흐흐흐흐흨 흐흐흐흐흐흐흐흫 냉각실 만들기 귀찮은 잼 왜 냉각실 내가 맨날 그거 만들었는데 그래서 거기 물 한 번 만든 것도 난데 아 그래? 냉각실 왜 필요한데? 왜 필요했는데? 그거 속 떠올리는 거 만들려고 만들었어 그래서? 응 그래서 만들어서 빠른 거잖아 그거 어디? 아.. 가본가봐 아 맞다 근데 나 그거 아직 그거 그거 사탕광사 한 세트 남아있어 조용히 캐덤분이 나가셨어 다시 들어왔네? 재밌겠다 와 제트백 짱 재밌다 와 와 저분이 아야 개재미네요 내 것도 다 글러먹으셨겠네 물에서 안 나온다 누구? 풀라요 풀라 어딨는데? 집 언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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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봐 너 어딨는데? 언니 왜 올라갔어 나 밑에 있는데 어 나 여기있어 왜 이거 봐 오 뭐야? 야 소리 뭔데? 야 소리 뭔데? 나도 알려줘 뭐? 뭐야? 너 왜 소리 나? 내가 한 거 아니야 어 뭐야 이거? 내가 한 거 아니야 이거 소리는 니가 나 보라 그러니까 갑자기 막 정복이 누가 만들었음? 나도 순간 나한테 위험 위험 있는 줄 알았어 와 제트기 짱 좋다 아 나 상자 물 위에다 놔둘거야 빡친 안돼 왜 왜 삐샤 야 왜왜왜왜 뭐함? 어 사경있다고? 아 맞다 얘 지옥 갔다 왔지 오? 야 지옥 어디있어? 나도 경험치 좀 구하러 갈란다 바로 보여 집 나가면 왼쪽에 집 나가면 산 앞에 산 앞에 아 저거구나 이쁘씨 이거 원래 만드는 법 알고 있었죠? 귀찮아서 저 시킨거죠 이쁘씨 이거 원래 만드는 법 알고 있었죠? 귀찮은 재미 아아 이쁘씨 톰게임 만들 때마다 출국 primary 물양동에 한 번씩 떠야 돼 1.5.2 그니sınız 오오오오오오오오 나 이제 석탄으로 다이아몬드를 쓸 수 있어 오오오오 そう 어떡해 나만할것이러옹 아 근데 산업력으로 안 뜨고 그냥 다이아몬드로 뜨는데 석탄 몇개 드는데? 365개 돌아치지마 365개 그만큼 안들지 않아? 뭐? 석탄 석탄은 365개 캘바엔 다이아를 캐고만이지 무시하냐 석탄? 다이아를 무시하는건데 쟤 말도봐 꿀꿀꿀이야 어? 바텀님 석탄 다 썼어요 얼른 오세요 얼른 캐세요 너한테 몇개 있는데? 한세트 블럭으로 그거 갖다 대냐 블럭이라잖아 광석이야 블럭이야 맞아 광석 ㅋㅋㅋㅋ 블럭이라길래 그 아홉개로 만든 그건줄 알았는데 아님 아님 그거 안되지 않아 1.5.2는? 이거 1.5.2라 어느 버전에 뭐가있고 이걸 모르겠다 말 나올 때 나온거야 쟤 왜 가스트 소리네 어 배고픔이 달았다 어 배고픔이 달았다 쪼코 12개 감사합니다 나 지옥문어 아 저기있다 어플라다 여 위한 보수 아 아 아 석돈님 별포사 한개 감사합니다 아 막노동잼 나도나 나 니네 그거 만들러 갈 때 데꼬 가 구경하게 이 정도만 하자구요? 에이래 뭐가 오가 너 왜 또 뒤졌어 이렇게 많이 만들었는데 작게 하자구요? 장난쳐요? 왜 죽었냐 너 얼음같은 소리 오케오케오케 이거 일단 들고 가야되지 않음? 뱀뱀? 여기서 이거 산업무담 님이 이거 들 수 있을 만큼 가져가요 저가 냉각실 들고 갈게요 저도 있음 저도 뭐가 저도 들고감 냉각실 들 만큼 둔 저는 밑에 있는거 들고가요? 석영이 진짜 레벨럿 꼴이다 어서? 레벨럿 팔러 간거였어 거기? 응 지금 갈거에요 나 TP 좀 데리고 가 데리고 가 데리고 가 이거 필요없는거 놓고 저거 들고 와 어 TP 좀 짐 좀 넣어놓고 가야되 여기 상자 있는거 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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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들고 가야되?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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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위꺼 냉각실이랑 우라늄실 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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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그래 너 질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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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몇 개 들고와. 상자 거기서 나가면 만들기. 가뭄비 나무 몇 개 들고와. 상자 만들고. 아니 아니. 안 서울라. 네. 저는 그렇게 리버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고고! 날아갔다. 날아갔다. 아니 나는 게 문제인 거 아니라 앞으로 가라고요. 방향점. 여기다 할 거잉? 여기다가 하면은 많아. 우리 집 다 터짐. 어 그니까 집 다 터짐. 저기 익스트림 위의 어떤? 우리는 할 수 있음. 아님 아님. 지금 너무 가까운. 너는 그거 없잖아. 피해 좀 가서. 저 근데 왜 이렇게 빠른? 그니까. 그니까. 이제 그만 가도 되지 않나? 그니까. 여기가 괜찮은 것 같아. 여기가 괜찮은 것 같아. 빠가진다. 아 맞다. 여기서 우리 선이어야 되네. 그러면 전선. 여기서 다 만들어야지. 저기서 여기까지 이유를 순 없잖아. 여기 아래쪽에서 만들어도 되지 않아요? 그럼 고무가 얼마나 더 필요해? 고무 내 방에 많아. 고무 내 방에 많아. 아담한 뒤? 뭔가 터진 것 같고 좋네요. 미래를 보는 듯한 느낌. 미래를 본데. 네. ㅋㅋ 어, 저기 석탄있다 이게 원자료 오, 여기에 뭐 넣어? 확장용 원자료는 여기? 야, 여기에 뭐 넣어? 한 개 위에? 아, 일단 이걸로 모아쓰고 나중에 터트려야지 끝날 때 터쳐야지 이거 뭐 넣어야 돼, 어디에? 오더를 내리시죠, 리프러시 그대의 오더를 따르겠어 하고 싶은데 못함 흠 이거 우라늄 쉘 넣으면 돼? 세 개씩 넣어, 넣어져 있네? 아닌가? 세 개 넣었는데, 이렇게 뜨는 건가? 네, 오신분도 환영합니다 추천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저 애는 지금 냉각실 나한테 있어 여기 더 줘? 안 먹어지고 있잖아, 지금 더 줘가 문제가 아니었어 아니요 아니요, 리파트